25만 34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오프, 온라인동 영상 서비스, 언택트, 비대면, 이, 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은, 는 2016년 5월 CJEN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되어 설립,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B.O.D. O.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함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완성도와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 미디어, 디지털, O.T. 등 뉴미디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해외 로컬 제작사, 방송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화를 확대 중임. 기업개요 대시 2016년 5월 그전에 드라마 사업부 물적 분할로 설립,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작 드라마로는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아스다련대기,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으며 그전에 tvn, ocn과 글로벌 오트넷플릭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유명 작가와 감독 및 연출 확보를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전에 판매 대행을 통해 안정적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텐트폴 드라마 지리산 불가살 등의 편성에도 tv 편성 환경 변화로 드라마 전체 방영 편수가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오트량 선판매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으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용 증가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tvn 오리지널 콘텐츠 우편성 및 글로벌 오트넷플릭스 애플 tv에서의 콘텐츠 우편성 등으로 드라마 전체 방영 편수가 크게 증가하며 매출 성장 반응할 전망 2022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 총액은 2조 281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주식수는 31004185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퍼은 58.33배이고 추정 퍼은 3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7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3원이고 추정 eps는 2363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3.33배, 22,8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만 17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7번지억원, 491억원, 5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4번지억원, 296억원, 390억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27%이고 유보율은 4212.2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1 더하기 1.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7.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 더하기 1.7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2022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4,800원보다 1,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6,0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총가는 76,000원이며 주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불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총가는 76,000원이며 주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스튜디오 드래곤은 거래량 69,3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26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9,512주, 한국증권에서 9,231주, 키움증권에서 7,201흔 8주, 목권스탠리에서 6,301흔 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75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6203주, 키움증권에서 5,6804주, 현대차증권에서 4,810주, 한국증권에서 4,8004주, 삼성에서 4,48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8,800의 순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만2,03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